오늘 밤은 돈나무로 시작합니다 박비주님 아이고 세상에 깍궁님 우리 박경호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어요 역시 우리 사장님 와 네 여기 또 방문해 주신 거죠 아우 감사해요 또 얼굴 보기 돼서 참치 이런 거 드리려고 지금 자국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와우 감사해요 네 300kg짜리 오우 네 오늘 건강 한번 또 챙겨 볼까요 네 그렇죠 맛있는 건강한 참치 그렇죠 건강한 참치와 건강한 알콜 아하 나 알콜 그렇죠 나 그게 제일 부러워 아 알콜이 안 되는구나 네 알콜이 안 돼서 제일 부러운 거예요 아예 못해요 술은 아예 못해요 술은 아 아깝다 회장님 한 잔도 못해 아 진짜요 내가 제일 부러운 게 알콜이야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근데 밤이 되니까 바람이 불어서 시원해서 좋네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? 네 산에서 지금 산에 산에? 어 아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심평에도 이렇게 안 오면 또 못 온다 뭐야 내가 심평 여기에서 우리 신랑 만났는데 진짜 어디서 이 동네 여기 여기 골목 여기 옆에 골목 옆에서 골목 옆에서 골목에서 왜 만났어 결혼하려고 만났어 응 아니 우연찮게 내가 아가씨 때 심평이 여기 전부 다 눈이었거든 응 맞아 맞아 응 다 눈이었어 그리고 옆에 우리 신랑 회사가 있었어 응 그렇게 해서 만났네 아 진짜 그 심평이 오면 또 새롭지 그게 추억이 새로우시겠어요? 좋아요 응 근데 그 추억을 해서 행복하면 괜찮아 행복해요 응 왜 이런 추억이 있잖아요 추억하면 우시 이런 추억이 있잖아 응 그렇지 우시 우시 추억 응 그런 것도 하나 있어 나 아 진짜? 응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박비주님 만나서 맛있는 참치와 함께 또 우리 행복한 애기꽃 피우기로 해요 네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유치님들 오늘 좀 또 방송 못하겠어요 내일도 어렵고요 다음 주에 뵈야 될 거 같아요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네 조금 바짝 볶아보겠습니다 네 네 물었데나 방역이 넘쳤었어 자 이거 오늘 네 문어는 소금장에 찌르되신 맛잇습니다 문어요? 응 문어는 물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여보 참다랑어 시청자 오늘 정말 좋은 부위가 생겨요 아 참다랑어 다 와사비 간장 만드세요 어 요것만 소금장 소금장 소금장기 문다랑어는 알겠어요 나머지는 혼망으로 줘요 감사합니다 오늘 참다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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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맞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머지는 와사비 무슨 간장 끝 알겠습니다 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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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해놨어 쭉 다 버리라고 그랬어 맥주를 한 병만 주십시오 네 손을 끊었습니까 손을 끊었습니까